지구 지표가 50을 대기가 20을 나머지 30을 우주공간으로 반사해요 지구와 우주의 열수지는 보통요 오랜 기간에 평균은 차이가 없어요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계속 상승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지구 전체로는 열수지가 0이지만 지역별로 차이 나는 곳도 있어요 북위 38도를 연계로 저위도엔 열이 남고 고위도치 땅엔 열이 두죠 열수지 차이로 적도엔 사막이 고위도엔 북극과 남극이 생겼어요 하지만 사막은 더워지지 않고 그 지방은 계속 추워지지 않아요 대기와 헬스의 순간을 통해 에너지의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해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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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외지 해외지